강화 전등사가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공항 법당 광제사에서 특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. 전등사는 지난 28일 주지 여암스님을 법자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여객터미널 법당 광제사에서 오충훈 인천공항공사 불자회장 등 4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달안이 독송 특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. 주지 여암스님은 내 몸에 종이 되지 말고 주인이 됐을 때 4가지 바른 노력인 사정근에 잘 닦을 수 있으니 마음과 더불어 몸관리도 충수리하자고 말했습니다. 이주민 축제, 게이트볼 대회, 어르신 효잔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해온 전등사는 강화도 뿐만 아니라 인천 권역으로 범위를 확대한 전법활동을 꾸준히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.